안녕하세요. 경남 김해 아이캠퍼 하드탑 텐트 장착 대리점 카트요입니다. 이번 장착 영상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의 차박 캠핑을 위한 하드탑 텐트 설치와 아이캠퍼 2인용 스카이 캠프 미니 장착 시공 영상입니다. 스카이 캠프 2인용은 확장형 하드탑 텐트의 장점으로 간편 설치와 철수가 편리한 하드탑 텐트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는 술래 가로바를 먼저 장착 후 스카이 캠프 미니와 언엑스룸까지 시공해드렸습니다. 스카이 캠프 전용 언엑스룸 겨울철 차박 캠핑 시 필요합니다. 스카이 캠프를 처음 만나고 가장 놀라는 것은 경이로운 편리성입니다. 펴는 데 1분 접는 데 1분 이제 캠핑이 진정한 휴식이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한 소중한 시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스카이 캠프는 중요 부품에서 세심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 구름을 감상하고 밤에는 별빛 아래 잠그는 낭만을 누려보세요. 장착문에 환영합니다. 이상 카테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